음악 어디갔지? 어디? 아 여기 있구나 내 가슴 애기 낳고 성격적이었던 거 모유술가 끝난 철가슴이었어요 어느 날 사워한 다음에 머리카락을 줏으려고 머리카락을 바닥에서 이렇게 줍고 있었거든요 줍고 있었는데 자꾸 내 시야에 뭔가 자꾸 이렇게 딸랑거리는 게 자꾸 있는 그런 느낌? 그래서 자꾸 뭐야 시야에 뭐야 하고 딱 봤는데 그게 내 가슴이었던 거예요 모든 물건이 아니고 이게 진짜 이렇게 자꾸 딸랑거리면서 나를 따라하고 있었던 거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제가 바로 네이버 성형 카페에다가 가입을 해가지고 3일 동안 다크서클 막 역까지 내려오면서 후기를 막 미친듯이 홀릭 돼가지고 막 봤어요 그러다가 결국 뭐 포기했죠 포기하고 그냥 있는대로 살자 운동으로 열심히 올려 붙여놓자 해서 열심히 첫째 낳고 열심히 가슴 운동 진짜 해가지고 한 85% 정도는 다시 그래도 되돌려 놨다 라고 우리 관리맘 여러분들께도 제가 했던 그 똑같은 가슴 업 그 전수를 한번 전수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팔꿈치를 항상 붙여야 돼요 하시다 보면 힘들어서 팔꿈치가 이렇게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팔꿈치 계속 붙여주시면서 손가락 하나하나에도 힘을 쫙 에너지를 실어서 나시고 내쉴 때 가슴이 딸려 올라가는 이 느낌 너무 좋아 올려야 돼 계속 올려 붙여야 돼 아직도 나 모유수유 하고 있단 말이야 모유수유 할 때는 사실 좀 티가 덜 나서 잘 몰라요 근데 모유수유가 끝난 다음에 모유 딱 끊고 나서 그런 가슴 실종 사건이 멀어졌던 거거든요 지금 제가 산후 12개월인데 둘째 아직까지 모유수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첫째 때는 몰랐던 그런 모유수유 하는 게 이 제 평생에 또 이 아이 평생에 정말 찍혀봤자 1년인데 계속 계속 좀 너무 또 좋아하니까 계속 정말 내가 해줄 수 있는 한 오래오래 해주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거 이제 점점 오죠 팔꿈치 나 계속 안 떨어졌어 여러분들 것도 떨어지면 안 돼요 자꾸 떨어진다면 잠깐 이렇게 한 3초 5초 쉬었다가 다시 하시더라도 업 업 자 이제 업만 하면 너무 약간 노잼이니까 손가락 손바닥의 위치를 좀 바꿔서 해볼게요 자 내 손바닥이 파전 내지는 팬케이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뒤집어 줄 거예요 얍 얍 얍 뒤집은 상태로 손등이 보이게 업 했다가 다시 내리고 반대 손등으로 얍 뒤집어 내리고 이걸 해보겠습니다 뒤집어 가슴을 비틀어서 올려 짜 버려 자 이것도 한 팔꿈치가 뭐 이렇게 벌어지면서 하시면 효과가 훨씬 줄어듭니다 좀 괴로우시더라도 팔꿈치 최대한 붙여서 자 계속해서 파전을 뒤집어주세요 온다 온다 너무 온다 손바닥이 덜 덜 떨려요 자 3개만 더 해봅시다 셋 둘 오 땀나 하나 끝까지 올려 높이 올려 제대로 여기 가슴을 잡아주고 있는 요쪽 딱 근육이 확 땡겨서 올라가는 그런 느낌 여기가 잡혀야 내 가슴이 따라서 근육이 함께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좋았어요? 자 우리 헬스장 같은 데 가면은 여기 딱 아저씨들이 요즘 여자분들도 많이 하시지만 딱 여기 있는 거 기둥 같은 거 자꾸 막 이런 거 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굉장히 무거운 아령 두 개 정도를 잡았다 생각하시면서 가지고 와 마시고 다시 내쉬면서 가져와 힘들게 가져오면서 내 가슴이 쫙 모이면서 짜지는 느낌 자 주먹을 주면 더 잘 된다 하시면 주먹을 주면서 하셔도 되고요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겠다 하시면 손바닥 벌려서 하셔도 되고 뭐 업체 유 가져와 무겁게 자 팔꿈치까지 붙는 게 마지막이에요 팔꿈치까지 붙였다가 본드 붙였다가 뗐다가 자 세 번만 더 한 다음에 셋 가꿈치까지 붙였어요 자 한 번 더 하고 올려 다시 벌려 갖고 오고 올리고 어 나 방금 팔꿈치 떨어졌어 나도 많이 힘든가 봐 자 갖고 오세요 올려 오 마이 저희 근력의 힘이 저도 거의 다 소진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소진할 때까지 도저히 정말 한 개도 못하겠다 할 때까지 하셔야 우리가 원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 자 다섯 개만 더 할까요 다섯 하나 좀 빨리 할까요 넷 셋 둘 무겁게 갖고 와 하나 자 마지막 버티기 버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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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버티기 할 때 눈물이 좀 찔끔 나야 됩니다 자 버티면서 우리 똥집을 한 20개만 해볼까요 자 위로 똥집 똥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위로 올려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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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할 수 있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아홉 열 내려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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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카메라에서 사라져야겠다 자 우리 마지막 자세는 요가의 코브라 자세예요 자 초보자분들은 다리를 그냥 좀 벌려서 무게를 나눠 가지면서 하시면 되고요 난 좀 열심히 해볼란다 더 하시면 발 붙여서 발 붙임과 동시에 힘이 꽉 들어가면서 네 궁뎅짝에도 힘이 쫙 들어갑니다 자 손은 내 가슴 살짝 위편에다가 살포시 두면서 손 쫙 하나하나 가락을 다 벌려볼게요 오케이 자 이쪽에 갭이 뜨지 않게 파닥파닥 갭이 뜨지 않게 내 몸과 팔이 딱 붙어있고 이 상태에서 정면 바라보며 마시고 내쉴 때 자 3분의 2만 올라와요 3분의 2 팔이 다 펴지지 않았어요 3분의 2만 올라온 거 보시죠 팔꿈치 굽혀져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내려 후 자 오케이 한번 보셨으니까 같이 해볼게요 자 마시고 내쉴 때 내 손바닥의 힘을 이용해서 올라오고 다시 내려가고 자 내 허리 힘으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내 손으로 내 상체를 밀어 올려요 다시 내리고 예스 감이 좀 잡히셨을까 자 올라와서 버티는 거예요 내 팔 힘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 가슴도 이미 좀 약간 저희가 많이 조졌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버티는 버티는 코브라 동작으로 오늘의 가슴 운동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도 지금 상체의 무게를 버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주의하실 점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간 상태로 하시면 안 되고 어깨는 내 깃볼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밀어줍니다 자 다섯 개만 더 해볼까요 오케이 5 천천히 내려가고 4 3 두 개만 더 힘을 내요 2 엉덩이도 힘 들어가 있고 마지막 원 자 여기 갭되지 않았어요 팔에 자 서서히 천천히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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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볼 따구 한쪽 바닥에 대주시면서 차렷 온몸에 힘 푸세요 워매 자 가슴은 물론이고 팔도 많이 쓰셨으니까 팔을 좀 풀어줄게요 자 턱을 바닥에 대고 깍지 껴서 올려줍니다 하나 둘 하나에 다운 자 올라올게요 푸쉬업으로 밀어서 엉덩이 뒤로 쭉 빠지며 어깨 서세 다 같이 여쭤볼까요 끝 자 오늘 요가만과 함께 아주 즐겁고 유쾌한 그런 승가운동 가슴업 운동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그럼 저 요가만과 함께 또 자주 만나시면서 육아 스트레스는 풀고 에너지는 리필을 받고 또 아름다운 몸매를 꼭 얻어가는 그런 나란 여자를 위한 시간 또 함께 가져보아요 빠이